오늘 그러면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것도 걱정된 뉴스인데 변이가 또 나왔어요? 아니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저도 영국에서 거의 2년여 살아봤는데 거긴 맨날 변이야 왜 아 좀 진짜 왜냐하면 영국이 뭐 사실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이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를 쭉 보시면 영국이 뭔가 첨단이야 항상 앞서가요? 어 영국이 유럽에서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그랬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그랬고 또 총리도 제일 먼저 걸리고 근데 그래서 이제 영국이 좀 안정을 찾는다 그랬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게 5만 명 가까이가 확진이 나와요 하루에 하루입니다. 이게 한 달이나 일주일이 아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한 게 또 영국이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방역에 관련된 전문가들 또 질병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영국과 싱가포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나라니까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의 확진자의 증가 혹은 감소 추이가 나오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치명률이죠 그렇죠 사망자가 어떻게 나오냐 그리고 경제에 미친 양의 어떤가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19일 현지 시각으로 19일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영국의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8천 3명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1일 확진자 수 주간 평균이 무려 4만 4천 145명 그러니까 하루만 딱 오른 게 아니라 대충 다 4만 명대 중반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일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미국보다 더 높은 거예요 지금요? 네 아 그래요? 네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인구나 이런 걸로 비교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이날 하루에 사망한 환자 수가 223명으로서 최근 7개월 새 최고치를 보였다 사망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사망자 수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영국 보건서비스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초기에 국민건강의료체계를 확립한 나라 NHS라고 저도 사실 수혜를 봤거든요 영국 유학 갈 때 제 아내가 저의 딸을 갖게 됐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영주권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단기 체력원 유학생 신분인데 제가 다니는 대학병원에 가서 딱 임신 확진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케어가 시작되는데요 집으로 이제 미드와이프라고 우리나라 소산사입니까? 산파 같은 그런 의료진의 일부라고 그쪽에서는 그러는데 보름에 한 번씩 옵니다 집에 집에 방문하여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고 뭐 주의사항을 주고 이렇게 계속 케어하다가 이제 거기서 무료로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또 아이에 대한 양육수당이 바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좀 셌습니다만 이 NHS 시스템에도 부담을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죠 가디언지에 따르면 현재 다른 질병도로 병원 치료로 대기 중인 환자 수가 570만 명에 달하는 데 역대 최고치를 진다 대기자요? 대기자가 대기자 570만? 네 대기자가요 돈을 줘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국에 살아보고 카나다도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죽을 뻔 걸리면 해준다고 그래요 통상 그리고 어쨌든 이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 외 지난 7월부터 영국은 마스크 쓰는 규제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뛰는 거 보면 마스크 없죠? 보는 분들도 관객들도 아니 관객들 얘기죠 선수들이 뭐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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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모임 인원의 제한도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이른바 위드 코로나의 산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메슈 테일러 국민 보건 서비스 연합 회장은 가디언지에다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지금은 벼랑 끝이다 엄청난 행운이 따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전문가의 판정이고요 그래서 또 의료진 이런 분들은 뭐라고 하죠? 영국 확진자 급증서에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반영한다 더 이상 누구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며 사람들이 신속검사를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뭡니까? 지금 5만 명 나오는데 신속검사를 하는지도 의심스러우니까 신속검사도 지금 미흡하다는 거죠 했으면 더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은 영국이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면역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보다 백신을 훨씬 많이 맞았고 빨리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야말로 이건 문제다는 거죠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코로나와의 이별 혹은 코로나와의 다정한 동거 이별은 못하지만 같이 살긴 하는데 사이좋게 같이 지내는 거죠 그게 문제 없는 문제 없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싱가포르이 비슷한 나라인데 접종 완료율이 80%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에도 확진자가 4천 명에 육박한단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20일간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신문이죠 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전날 3,99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어떤 정책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도 70% 넘어가면서 대체로 11월 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건지 이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자발적인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 자발적인 위드 코로나는 계획에 따라서 뭘 하는 거니까 스케줄링이 돼요 그런데 이게 비자발적인 위드 코로나가 됐을 경우에 우리는 당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여행, 항공, 또 무슨 카지노 이런 산업들에 대한 기대도 영국과 싱가포르를 잘 보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들은 이들 나라를 경원시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다. 프랑스는 500명 나오는데 영국은 5천 명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위드 코로나라도? 그럼 오지 말라고 하죠. 통상은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위드 코로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국경을 도경하는, 국경 간 어떤 이동에 대해서 지금은 같이 뭘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와이도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일들이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면 정치적인 리더십들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국민 내가 지켰습니다. 저 나라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런 게 정치 리더십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3, 4월에 경험했던 국경을 닫고 지금 여는 추세인데 그게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사실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더 걱정스럽게 봐야 어쨌든 전 세계의 테스트 배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이 굉장히 시리어스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또 다른 변이 출몰에 위드 코로나가 과연 이게 가능한지 관련해서 뉴스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 대다수는 거의 절대다수는 중소형이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네, 주택시장에 몇몇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상우 대표라고 이상우?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죠 요즘에 자문사 차려서 독립을 하신 분인데 한 2년 전인가요? 1년 반쯤인가? 우리 방송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그래서 무슨 사자성어가 있을까? 이랬더니 거거익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거익선이 뭐예요? 크면 클수록 좋다. 아파트 가격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인 거거익선 큰 아파트의 가격이 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급이 큰 아파트가 없어요 대형평수가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대형평수의 어떤 신규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을 듣고 일리가 있네 공급 사이도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물론 지금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강한 어떤 수요 측면에서 시그널은 똘똘한 한 채죠 그러면 별로 안 똘똘한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는 이게 똘똘한지 안 똘똘한지를 모르고 너 큰 놈이구나 그리고 세 걸 확 때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두 세 채 갖고 있는 것보다 한 채 똘똘한 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거잖아요 똘똘한 게 지역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아파트라는 게 가장 큰 아파트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도 미국 주식의 90%를 상위 10% 갖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의 양극화인데 최상위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가 큰 부자가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고가권 아파트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나 거기 있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명품 소비하는 사람 난 그 백 들어 이런 것처럼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지금 어떤 금융위기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부의 편제가 아주 양극화되고 있는 그런 시류를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대형 평소 아파트가 수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소형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율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차트 같은 것들이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90%가 중소형이라는 거죠 대형 아파트에 대한 진입장비가 계속 높아진다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23만 4,737가구 중에 전용 85.85제곱미터 이하 전용 85가라는 게 통상 얘기한 30평이잖아요 국평, 국평 국평 이하 가구 비중이 93.9%다 93%? 93.9 94%네 거의 그러니까 100채 중에 94채는 30평대 이하 그런데 이제 30평대 이하 중에서도 30평보다도 더 작은 아파트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 모두 중소형 아파트 비중이 높았는데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95.2%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서울 경기만 놓고 보시면 100채 중에 95채는 30평 이하 그러니까 이런 건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뭐 재미있는 사람이 한 채, 두 채 더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형으로 난 집을 안 사면 이제 나중에 진짜 벼락거지 될 수도 있다라고 또 그런 위기의식에서 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40평, 50평, 60평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공급 시장에서도 그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죠 소형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지금 당장은 소형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한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서울에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를 꼽으면 아리팍, 앞으로 리본팍이잖아요 반품을 이런데 와, 30평대 45억이라고 그랬네요 45억 찾아보니까 42억 몇 천만 원이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가격대인데 2018년도 여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평당 1억 찍었습니다 그게 평당 1억 5천이 되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가격이 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수도권의 경우에 올해 1월에서 10월 전용 60제곱미터 이건 25평대 이하잖아요 가격 상승률이 14.75로 전용 85 그러니까 30평대 이상보다 80평대 이상은 10.02%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약 5%포인트 정도 더 소형평수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25평 이하가 더 많이 올랐다 그건 그럴 겁니다 수요가 그만큼 왕성하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추세로 계속되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한 3, 4년 지나면 정말 대형평수는 제한적으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어쨌든 늘 겁니다 중간층이 없어지고 부자는 늘고 또 더 가난한 사람은 더 늘고 이렇게 해야 될 가능성이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동산의 추세라는 게 어제도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의 탑 기사를 보니까 엄청난 경쟁률인데 청약을 받은 사람 중에 분양을 받은 중에 미계약자가 늘어난다 그런 기사가 일면 헤드라인에 잡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계속 오른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아주 첨예한 시각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약세였던 사람들이 강세로 가는 경우보다도 지금은 강세였던 사람들이 약간 톤다운을 하는 저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많이 아니까 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나 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그런데 지금 통계에 나오는 것은 정말 젊은 세대들의 실거주용 주택 구입의 수요가 굉장하고 그게 이제 25평대 소형 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확대되고 지금은 매수가 그걸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만약에 이 추세가 계속되면 과연 소형 평수 아파트의 가격 보공 행진이 계속될 렌지 상대적으로도 절대적으로도 어떨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나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도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페북이, 페이스북이 회사 이름 바꾼다고요? 지금 페이스북이라는 게 페이스북 코퍼레이션일 거예요 아마 정확히 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페이스북이 서비스 명이면서 회사 이름이죠 그런데 미국의 어떤 정통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그냥 그 계열에 있는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 같은 서비스 명으로 남고 이걸 다 통할하는 어떠한 새로운 회사 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신규 사명은 사내에서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지고 있어서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뭘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은 포착이 된다 그게 그렇잖아요 세계 최고의 SNS 기업인데 그 회사 명을 바꾼다? 그거 쉬운 일은 아니죠 내가 마크 저커버그예요 야 우리 회사 이름 바꿔야 되겠어?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쁜 이유 좋은 이유 둘 다 있겠죠 나쁜 이유는 이미지가 별론데 서비스 명으로 하고 우리가 그거보다 더 좋은 이미지의 이름을 바꾸자 로고도 바꾸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어 우리가 지금 SNS에서 서로 자기 얘기 쓰고 교환하고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 우리의 메인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라니까 이럴 때 바꿀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내부자 폭로도 있었고 독점에 대한 이슈 또 정보 사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노정이 되고 그래서 구글 또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 전반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 구설이 가장 많이 오른 회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구글도 알파벳을 이름 바꾼 거죠? 아닌가? 구글도 맨 처음에는 그냥 구글이 회사 이름 구글이 없나? 맨 처음에는 회사 이름이 구글 아니었어요? 아 그랬나요? 그랬다가 알파벳으로 아마 사실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죠 그냥 구글이 법인명은 알파벳입니다 어쨌든 서비스명과 사실은 우리 3프로TV도 3프로TV냐 또 회사명은 이브로드캐스트이라는 회사가 있죠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이유인데 또 한 가지 아까 두 번째 경우 이름을 바꾸는 두 번째 경우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회사의 어떤 타겟팅이 달라졌다 그게 뭐냐면 가상현실 플랫폼 호라이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어디로 연결되나 메타버스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사람을 대체로 한 만 명 정도 신규 체험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뭐 SNS 해가지고 여기서 광고 수주 해가지고 말고 이런 류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성장은 한계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마크 주커버크가 본 거 아니냐 그래서 마크 주커버가 포부를 어떻게 밝혔냐면 앞으로 메타버스가 크게 주목이 될 텐데 모바일 인터넷 이후 향후 인터넷이 나갈 방식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메타버스라는 게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냥 농담 삼아서 3프로 TV도 메타버스 하면 이 새벽에 우리 박병찬 부장님도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정프로도 굳이 선글라스 꺾으면서 여기 조명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가 이게 무식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와서 김 프로님 제가 이거 3프로를 메타버스로 완벽하게 구현할 테니까 동원합시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요즘에 만약에 어떤 분이 정말 자격을 갖춘 분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면 제가 가서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냥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슨 게임 로블록스 같은 게임의 수준에서 멈추지는 않을 거고 세계 최고의 최대의 어떤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인 페이스북의 사명을 바꿀 정도의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년 전에 약 15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아이폰을 개발했을 때 야 그거 편리한데 하고 쓴 사람도 있고 저항했던 그냥 투지폰 쓴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애플 주식을 산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부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를 이제는 그냥 애들끼리 게임하고 그냥 노는 그런 공간 가상의 현실의 어떤 유희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환경의 혁신의 어떤 프로세스의 하나로 보면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가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도 이제 국내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을 저 본격적으로 아직 초기잖아요 이 초기에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의 입장에서 이거를 선점해버리면 그 부가가치가 우리한테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추종하거나 외면하면 그 부가가치는 남의 것만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페이스북의 주커보크가 뭐가 아쉬워서 회사 이름을 바꾸겠어요 이 알량한 3프로TV의 이브로드 캐스팅도 안 바꾸는데 죄송합니다 대표님 알량 알량이라니요 그거는 진짜 시리얼하게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기사를 선택해봤습니다 페이스북 어떻게 이름 바꿀 건가에 대한 아이디어 혹은 예측들이 많이 우리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빌리지북이라는 거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동네북이라는 얘기가 같습니다 빌리지북으로 바꿀 수 있겠다 빌리지북? 네 그러면 저희는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전한 말씀 얼른 듣고 와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